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찬입니다. 이 동영상은 종골골절로 치료받으시는 분들의 치료 전 그리고 치료 후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작하는 동영상입니다. 전반부하고 중반부에는 종골골절의 일반적인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 종골골절이 크게 나눠지면 한 네 종류의 치료 방향이 좀 틀립니다. 네 종류로 그래서 후반부에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분류를 해서 네 종류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각 동영상 네 편의 전반부는 설명이 다 같겠지만 후반부는 환자분은 1번 들으셔야 돼요. 환자분은 4번 들으셔야 돼요. 라고 설명을 들은 분들이 해당 동영상을 보셔야 아 나는 이렇게 치료하면 되는구나. 나는 저렇게 치료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종골골절이라는 것은 이제 오른발인데요. 발모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바깥쪽 앞쪽 안쪽 뒤쪽입니다. 종골골절이라는 것은 이 뒤꿈치뼈를 말합니다. 이 뒤꿈치뼈 보시면 이렇게 바깥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보시면 뼈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뼈가 자기 멋대로 생겼어요. 그러시면 우리 몸에서 특이하게 생긴 뼈 중에 하나인데요. 수술도 좀 난해합니다. 대개 이 종골골절은 높은 데에서 추락상, 낙상을 하면서 뒤꿈치로 탁 착지하시는 분들한테 잘 생겨요. 대개는 이제 어떤 분들은 한 2m, 3m 높이에서 뛰어내려도 뒤꿈치뼈가 멀쩡하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얘기를 나눠보면 나는 1m도 안 되는 높이에서 뛰어내렸는데 이렇게 뒤꿈치뼈가 부르졌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대부분 골다홍증이 심하신 분은 잘 부러지시고요. 그리고 튼튼해도 세멘트 바닥으로 뛰어내시는 분들이 좀 부러지시고요. 또 맨발로 뛰어내리시는 분들이 뒤꿈치부터 쿵 하시는 분들이 부러지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낙하, 낙하산 아니면 군대에서 중장비 있지 않습니까? 트럭, 높은 트럭, 탱크 그런 데서 뛰어내리시는 분들 그리고 사다리 타고 집에서 지붕 수리하시다가 자가 수리하시다가 떨어지시는 분들 옛날에는 감나무에서 올라가서 감 따고 잘못해서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잘 떨어지시고요. 젊은 친구들은 친구들이랑 놀다가 잡기 놀이 하다가 또 떼어내리다가 다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꿈치뼈가 다치면은 대부분은 뒤꿈치뼈을 보시면 이제 바깥쪽에서 설명을 드리면 바깥쪽뼈요. 이 뒤꿈치뼈는 모든 뼈가 그렇듯이 카스테라 뼈라고 생각하십니다. 스폰지 뼈가 아니라 카스테라 쾅 짜부러들면 얘가 확 짜부러듭니다. 이렇게 높이가 확 짜부러져요. 얘가 딱 받쳐져서 우리 걸을 수 있게 하는 건데 얘가 짜부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키가 줄어들겠죠. 짜부러 든 만큼. 근데 아까 카스테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폰지가 아니라 얘가 짜부러 들으면 내가 스스로 스스로 해서 펴지 않으면 절대 펴지지가 않아요. 근데 얘가 옆에서 봤을 때 얘가 짜부러 들면 뒤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서 보면 뒤에서 보면 얘가 퍼져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을 가져요. 옆에서 보면 높이가 짜부러지고 뒤에서 보면 얘가 퍼지고 그리고 살짝 꼬부러지고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잘 맞추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키가 작아지고 그리고 옆에 짝짝이 다리가 되는 거죠. 옆에서 퍼진다고 그러죠. 퍼지면 이 안쪽으로도 혈관과 신경과 힘줄이 지나가고 이 바깥쪽으로도 신경과 혈관과 힘줄이 지나가요. 되게 신경하고 힘줄이 지나가는데 얘네들이 자꾸 자극이 돼서 발바닥 안쪽과 발바닥쪽 그리고 발바깥쪽 여기가 자꾸 아픕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발은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가 발목관절이에요. 발목관절은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게 발목관절입니다. 여기는 여기는 거고라관절이라고 그래요. 거고라관절 보시면 이렇게 여기 쭉 보시면 이 뼈가 쭉 보시면 이 뼈가 발목관절 아래에 있는 이 뼈가 거고리라는 뼈인데요. 거고라 아래에 있는 관절이다. 해가지고 이 관절을 거고라관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얘의 기능은 뭐냐면요. 아까 때 발목관절은 구부렸다 뺐다 하는 거라고 했죠. 거고라관절은 발목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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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관절이에요. 안으로 잡혔다 바깥쪽으로 했다. 그래서 얘가 부러지면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안으로 잡혔다 바깥쪽으로 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스포츠를 할 때라든가 등산을 할 때 아니면 자갈 봐서 걸을 때는 이렇게만 해서는 걸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잘 왜냐하면 비평짓기를 가다 보면 발목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꿈치뼈가 수술하시는 골절이 있으신 분들은 이 거고라관절에 이 거고라관절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불과한 10년, 15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분들은 이거 수술 하나 안 하나 결과가 똑같다. 그런 분들도 많았어요. 요즘은 이제 기술도 발달하고 수술술기도 많이 좋아져서 맞출 수 있으면 해부학적으로 정복을 할 수 있으면 다치기 전에 유사하게 키도 높이고 퍼진 것도 팍 퍼진 것도 좁혀주고 안으로 짜부러진 것도 펴주고 하면 결과가 수술 안 한 것보다 좋다는 결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고요. 다만 수술이라는 것을 할 때 얻는 게 잃는 것보다 커야 됩니다. 수술은 얻는 것만 있을 수는 없어요. 절개를 하고 마취도 하고 금속도 고정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잃는 게 있거든요. 그 결과가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커야 수술을 권유를 하고 환자도 수술을 받아서 그 결과에 만족을 하는 건데요. 유난히 이 종골은 수술을 잘 해야 됩니다. 수술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한테 종골 골줄 있는 분한테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수술을 어렵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맞추기가 힘들어요.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맞추기도 좀 힘들고 그리고 맞추는 과정도 좀 다른 뼈 맞추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어쨌든 이 뼈가 골절이 되면 문제점이 뒤디딜 때 아픈 거 그리고 여기 거거라 관절에 나중에 관절냄이 생겨서 이런 운동 등산길 비탈길 아니 등산길 대평진길 걸는데 어렵다는 거 그런 거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제 수술하면 다 100% 좋아지냐 관절내 골절은 다치기 전으로 100% 돌아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말만 잘해도 90% 95% 그런데 이 종골 골절 유난히 그 만족도가 조금 더 떨어져요. 우리 온몸에 체중을 걸을 때 받는 제일 마지막 우리 축의 제일 마지막 지점이거든요. 발가락을 빼고요. 쿵 하면서 딛는 제일 마지막 관절인데 그래서 유난히 여기는 암만 잘 맞춰져도 환자분들이 첫 발 디딜 때나 그리고 또 오래 걷다 보면 욱신욱신하니 쑤신다라는 증상을 호소를 하십니다. 이 부분이 유난히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환자의 만족을 위해서 수술을 하되 수술을 조금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회부학적으로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종골은 아까도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4종류로 치료방향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여기 이제 살짝 금만 갔어요. 살짝 금만 가면 수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되게 드뭅니다. 그리고 이 종골이 어떻게 부러졌느냐 골절이 됐냐에 따라서 두 개로 두 개나 세 조각으로 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조각으로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로 났는데 단순하게 골절이 됐는데 거의 안 어긋난 경우 수술 안 해도 되는 경우와 그 외에는 대부분의 수술하는 경우가 나은데 수술을 해도 조금 단순한 거 그리고 약간 복잡한데 골당후증도 있고 뭐 그런 경우 고정이 튼튼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네 번째로는 너무 바스러져서 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너무 바스러져서 나중에 골관절 유합수를 추가로 해야 되는 경우 이렇게 네 개로 분류를 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쨌든 이 종골은 보전적 치료를 하던 수술을 하면 통기부스를 하던 반기부스를 하던 보전기를 하던 합니다. 저는 이제 통기부스도 제가 고안한 통기부스 방법이 있고 보전기도 제가 이제 제작을 한 보전기가 있는데요. 어쨌든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간에 어 보통 8주 길게는 3개월 얘기하거든요. 이 뒤꿈치를 살짝 닦고 걷는 거 닦고 걷는 거 이거는 한 8주 정도 걸립니다. 앞꿈치로 살살 앞꿈치로만 뒤드는 거는 보전기나 반기부스를 통기부스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수술하고 나서도 바로 할 수도 있는데 뒤꿈치를 어쨌든 살짝 닦고 걷는 건 한 두 달 정도 지내야 돼요. 그런데 뒤꿈치를 완전히 정상처럼 탁 탁 탁 탁 걸으려면 한 3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통기부스를 하면 이거를 이제 못하게 하는 거죠. 아예 딱 해놔요. 뒤꿈치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기부스는 보통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 달, 8주 보통 한 달에서 8주 사이니까 6주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움직이면 되고 반기부스는 낮에는 풀고 하고 돌아다닐 땐 하고 밤에는 풀고 그럴 수가 있는 거고요. 보조기도 돌아다닐 땐 하고 밤에는 풀고 대신 돌아다닐 땐 딛고 걸을 수 있는 보조기예요. 특별하게 제작한 보조기나 보조기를 타면 막 딛고 걸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하는데 다 장단점이 있어요. 아까도 설명을 드릴 때 이 거그라 관절은 이거는 부러지면 잘 이겨야 잘 안 된다고 그랬죠. 치료를 잘 받아도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근데 수술만큼 중요한 게 수술 후 치료예요. 이 관절은 한 4주, 6주 이상 이거를 관절을 안 쓰고 고정을 시켜버리면 이 관절이 굳어버려요. 적극적으로 막 운동을 안 하면 그래서 사실은 수술하고 한 1주 정도에서 2주 정도 지나서 부퀴도 어느 정도 빠지고 하면 사실은 발목 운동, 이 운동, 이 운동 이렇게 저는 이제 발목을 안으로 꺾으세요. 바깥쪽으로 꺾으세요. 그래서 아프랑 말랑 할 정도로 이렇게 운동을 하라고 하는데 통기부스를 하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 그거 말고 반기부스를 하지 왜? 근데 통기부스를 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본인 수술 후가 이 발을 안 뒷고 또는 뒤꿈치를 안 뒷고 살살 걸을 수 있는 100% 자신 있는 분들은 통기부스를 안 하시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굳을 딛는 분들이 계세요. 균형 잡기가 좀 어려운 분 몸집이 크신 분 그리고 이제 막 돌아다니는 어린이들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뒤꿈치로 뚝딱 딛느냐고 있어요. 딛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스폰지라서 짜부러 들었다가 펴지는 뿐 아니에요. 한 번 맞춰놨는데 한 번 짜부러 지면 부러진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어긋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소한 한 달에서 두 달 보통 6주 정도 뒤꿈치를 뒤면 안 되는데 실수로 한 번 다 뒤면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뒤꿈치를 다지 말라고 통기부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기부스 하는 기간은 이 운동이 안 되죠. 안으로 바깥으로 안으로 바깥으로 운동이 안 돼요. 그래서 통기부스를 하면 발목 관절 운동을 나중에 통기부스 풀은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거그라 관절 안으로 바깥으로 그래서 통기부스의 장점과 단점은 그렇고요. 반기부스는 반기부스는 낮에는 하고 다니고 목발 짚고 돌아다니고 그러시다가 저녁에는 풀으시고 그러다가 운동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단 반기부스는 나는 내가 보통 한 달, 두 달까지는 뒤꿈치를 안 닫고 쾌근발 짚고 또는 목발 짚고 또는 무릎 자전거를 사용을 해서 뒤들 자신이 있다. 그 모든 뒷감당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신 분들은 반기부스만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풀을 때는 발목 돌리는 운동 그리고 안으로 바깥으로 하는 운동에서 거그라 관절 거그라 관절 이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시키는 운동을 하시면 결과가 좀 좋아요. 또 그럼 나는 보조기 돈 들여서 하는거죠. 보조기랑 맞춰야 되니까 보조기는 그럼 무슨 장단점이 있냐 두 개의 장단점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장점에 왜냐면 낮에는 풀어놓고 안 돌아다닐 때는 운동도 하고 거그라 관절 운동도 하고 그러고 풀고 샤워도 하고 밤에는 풀고 자고 하는데 그 특수 제작된 보조기를 하시면 육지가 안되더라도 어느정도 부기만 빠지면 이렇게 뛰고 걸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론 뛰어다닐 수는 없어도 그냥 뛰고 그냥 목발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이렇게 걸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이런 장단점을 설명을 드리는 건 본인의 환경에 여건에 맞게 나는 통기부스가 나은지 반기부스가 나은지 아니면 보조기 또 비용이 좀 들더라도 보조기가 나은지 그런지 선택하시라고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그냥 일반 보행을 못해요. 그냥 처음에는 목발이나 휠체어나 무릎자전거를 사용하시는데 그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동영상이 있어요. 목발 동영상 무릎자전거 동영상 보행 동영상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목발로 하는 방법 무릎자전거를 하는 방법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불편하셔도 그리고 적어도 한달 에서 두달 그 사이는 목발이나 무릎자전거를 이용하시면 편하게 생활하실 수가 있고요. 종골골절이 좀 오래 걸려요. 그리고 뒤꿈치로 아까 때 보행을 언제쯤 할 수 있느냐 설명을 드렸죠. 보통은 두 달 정도면 살짝 딛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했고 다만 사람마다 뼈가 얼마나 튼튼한지 약한지 즉 골다공증이 얼마나 심한지 없는지 그리고 골절이 얼마나 심하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단순하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고정이 얼마나 튼튼하게 되어 있는지 고정이 얼마나 튼튼하게 되어 있는지 고정을 할 수가 없었는지 그런 것에 따라서 시기는 조금씩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엑스레이를 쭉 찍어 보면서 전체로 정확한 시기는 보통 수술하고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아 뒤꿈치로 디뎌 되는구나 살살 아니면 뒤꿈치로 쿵쿵쿵 디뎌 되는구나 그게 나옵니다. 그거는 그때 결정이 정확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언제쯤 금속을 뺍니까 자꾸 금속이 자극이 돼요. 저는 이제 고정을 할 때 대부분은 금속판을 쓰거나 아니면 금속판을 쓰거나 아니면 금속핀을 써요. 저는 금속판을 거의 안 쓰는데 그냥 금속 나사못하고 핀만 쓰는데 잠시만요. 나사못하고 핀만 쓰는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아직 금속판을 더 선호를 하십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은 어쨌든 이런 금속은 보통 이제 짧게는 3개월 보통은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제거하실 수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뼈가 이제 유압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뭐 이틀 입원하시면 됩니다. 저녁에 입원하셔서 다음날 수술하시고 그 다음날 퇴원하시면 되고 퇴원하실 때는 그냥 자기 신발 신고 그냥 걸어서 퇴원하시면 됩니다. 운전도 다 하실 수가 있구요. 그리고 조깅은 사실은 금속을 빼면 뼈가 다 붙으면 조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뼈가 다 붙으면 근데 금속이 안에서 걸리면 금속을 빼고 하는게 낫구요. 금속이 안에서 안 걸리면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4-5개월 지나면 조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뼈가 자극이 금속 고정물이 자극이 안된다 그러면 할 수가 있고 금속 고정물이 자극이 되면 금속 고정물을 빼고 하시는게 나아요. 그러니까 금속 고정물은 보통 짧게는 4-5-6개월이면 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빼고 나서 조깅 같은거 하시는게 낫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후유증인데요. 후유증 후유증은 피부 절개를 어떻게 했냐에 대해서 피부 절개 부위에 상처가 조금 오래 가요. 흉터도 있고 그리고 절개 부위에는 그 주위에 신경이 지나가는데 신경을 잘 보존을 하다가 하더라도 유착이 라는게 생겨요. 유착이라는게 뭐냐면 피부가 힘줄이나 이런게 유착이 되는거에요. 여기 보면 원래 피부는 잘 밀려야 되잖아요. 저는 여기 힘줄에 피부가 유착이 됐어요. 예전에 그 여기에 흉터가 있죠. 이렇게 여기에 피부가 힘줄이 유착이 되는거에요. 이렇게 유착이 되어버리면 관절운동이 제한이 되고요. 그리고 주위에 신경이 만약에 유착이 되면 절인 증상이 남아요. 그래서 절개를 하면 보통 보통 선생님들은 이렇게 절개를 하고 저는 그냥 이렇게 절개를 하는데 그 주위로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절개 주위로 신경이 유착이 되면 여기가 좀 남의 살처럼 둔해요. 이렇게 둔한 남이 남아있고 또 하나는 아까는 이게 잘 안된다고 그랬죠. 안으로 바깥으로 안으로 바깥으로 잘 안됩니다. 그래서 평직길은 상관이 없는데 비평직길 그런 데 다니거나 등산할 때 관절운동 회복운동을 열심히 해주신 분 아니면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고 또 수술 후에 이런 관절운동을 꾸준히 하시거나 회복 그 회복학적 정복 즉 수술이 잘 된 분 아니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남아 이거는 본인이 다친 것 자체가 좀 안 좋은 부위를 다쳐서 그런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뼈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붓거나 이렇게 해서 붓거나 이러면 이제 이 주위로 부종유협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위로 어 조금의 이제 통증이 아니면 그런 것들이 생길 수 통증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남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관절내골절이라고 했죠. 여기 관절 거구라관절이라고 그랬어요. 거구라관절 관절내골절은 부득이하게 또 여기는 체중을 다 받는 부위이고요. 부득이하게 외상후 관절염이라는 게 짧은 기간이든 긴 기간이 걸리든 언젠가는 생길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거구라관절염이 생기면 좀 뒤디면 조금 욱신욱신하니 불편한 것 있습니다. 요게 이제 종골골절이 있을 때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설명드리는 합병증 후효증 그런 겁니다. 전반적인 걸 다시 설명드리면 이 설명을 들으신 분은 요 뼈 요 뼈 종골골절 요 뼈가 골절이 돼서 수술을 받으시는 분이고 치료를 받으시는 분이고 수술을 안하는 경우가 있고 수술을 그나마 조금 튼튼한 뼈 그래도 정복이 잘 되는 뼈 그리고 뼈가 많이 약하거나 심하게 부러진 뼈 그리고 심하게도 부러졌는데 너무너무 심하게 부러져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골절이 된 경우 이렇게 4가지 경우로 앞으로 설명을 드릴 치료 방향을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보편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관절 운동 범위에 제한이 어느 정도는 남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등산이라든가 스포츠 활동에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요거 설명드렸고 반기부스 통기부스 그리고 보조기의 장단점 설명드렸고 언제 체중 부하를 하는지 언제 조깅을 할 수 있는지 합병증이 뭐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보편적으로 종골골절이 있으신 분들께 드리는 설명인데요 좀 길죠 종골골절은 치료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수술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도 설명을 드린 게 외과의사는 수술을 열심히 하는 의사가 아닙니다 외과의사는 수술을 잘 해야 되죠 유난히 이뼈는 종골골절은 수술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환자한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후기증이 있는데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뼈는 수술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치료 방향을 의사선생님들과 상담을 하실 때 담당 선생님과 상담을 하실 때 요거를 치료를 잘하는 잘할 수 있는 잘 될 수 있는 방향의 최선의 방향을 선택을 하시고 조언을 듣고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다음 설명부터는 이제 환자분은 이 동영상 들으세요 1번 동영상 들으세요 2번 동영상 들으세요 3번 동영상 들으세요 4번 동영상 들으세요 라고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그 동영상 보라고 하시는 분들만 각각의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다 틀릴 거거든요 이 다음 설명부터는 예 그러면 이 다음에는 이어서 1 2 3 4 동영상 각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 6 5 6 6 6 10